자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첫번째 문제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부분이요 자 통행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이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지시사항은 통행 번호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통행 번호 필드 데이터 형식은 일련번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 키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 두번째는 차량 번호라는 필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 예시로 주어진 것을 보면 0 2 마 1 2 3 4 와 같이 일곱 자리 데이터가 입력이 되며 반드시 앞의 두 자리는 숫자 그 다음에 세번째 자리는 한글 뒤의 네 자리는 숫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서 지정할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숫자는 이렇게 문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네 자리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이구요 그 다음에 진입시간 필드는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도 함께 입력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죠 기본 값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이런식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차 유무 자 이 필드는 데이터 형식을 예 스노우 형식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할인 구분 이 필드는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리아 할인 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왈을 이용할 수도 있구요 경차 할인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 그 다음에 화물차 심리아 할인 자 이렇게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지정해 주면 되죠 자 다시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리아 할인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닫고 이렇게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 테이블 열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통행 목록 테이블에 통행 목록 테이블을 다시 열어서 자 입구 아이디 라는 통행 목록 테이블 입구 아이디 필드의 조회 속성 조회 속성이죠 어 문제에서 콤보 상자 형태로 지정해라 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행원본 부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지역정보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지역코드와 지역명 필드의 값들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고 지역코드가 저장되도록 그 다음에 열 너비는 각각 2cm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각각이니까 아 그 다음에 목록 너비도 이렇게 지정해 줘라 자 닫고 예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작업이죠 자 테이블 표시해 주고요 필요한 테이블은 통행 목록 테이블과 지역정보 테이블입니다 자 통행 목록 테이블에 입구 아이디라는 이 필드는 지역정보 테이블에 지역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구요 관련 필드 값도 변경이 된다고 했고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자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영업소 이용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머리끌 여기 이 영역이죠 여기에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 주고 이 레이블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구요 글꼴 크기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문자 색 이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어두운 텍스트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위 폼 기본 폼 있고 하위 폼 여기죠 기본 필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앞서서 우리가 관계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하위 폼에 하위 폼 여기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죠 하위 폼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하위 폼 본문에 TXT 납입 앱 자 얜가요 TXT 납입 앱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탭 전환 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아 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죠 기타 탭에 있네요 탭 정지 부분을 아니요 라고 하면 탭이 탭이 그쪽에 탭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탭이 정지하지 않게 아니오니까 안게 되니까 이동되지 않도록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폼의 바닷글 하위 폼의 폼 바닷글에 있는 통행 차량 목록 TXT 통행 차량 수 라는 컨트롤에 전체 통행 차량의 수가 이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을 해라 라고 했네요 그림에 있는 것은 그 건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컨트롤 원본 네 전체 통행 차량의 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요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이용해 형식 부분에 건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아래쪽 문제까지 다 풀어야 미리 보기 그림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영업소 이용관리 두 번째 문제죠 폼의 CNB 지역조회 이 컨트롤에서 지역코드를 선택하면 이벤트가 온체인지에서 프로시저 설정해 주면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뭐 많이 했던 거라서 여기서 지역코드와 그 다음에 CNB 지역조회가 일치할 때 데이터 형식 따져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d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에 필터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행 차량 보기 폼에 대해서 다른 것 같이 조건부 소식을 지정해라 통행 차량 보기 이 폼에 대해서 자 일단 얘부터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통행 차량 보기를 디자인 보기로 보고 이 본문에 대해서 자 밑에 문제를 보면요 할인구분이라는 자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널 값이 아닌 경우 우리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열 값은 비어있는 값이거든요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 다른 텍스트 상자를 보면 글고리 굵게 기울임 꼴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으로 작성하라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 전체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소식을 만들고 규칙을 식으로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할인구분 값이 할인구분이라는 필드의 값이 이렇게 되는거죠 값이 널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도록 하구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확인하면 이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 작업했던 것들 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 3이죠 출발시별 통행내역을 보고서 완성하라는 문제 자 물이걸 영역에 tx 입구 아이디 컨트롤 자 얘죠 이것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라 음 자 표시 예를 보면요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이 대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필드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문자니까 띄어쓰기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되는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txt 순번 컨트롤 자 여기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자 우리 이것은 많이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 txt 차종 컨트롤 본문 영역에 찾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txt 차종 컨트롤에는 차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우리가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115 다시 대전 이라는 부분 네 보면 1종 이라는 부분이 예 중복이 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요 자 요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다시 미리 보기로 보면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아이디 바닥글 아이디 바닥글 영역에 txt 총 나비백 컨트롤에는 나비백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자 이렇게 필드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네 얘죠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고요 표시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띄워 쓰기도 감안해 주고요 페이지 이렇게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두번째 문제는요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여기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라고 했죠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구현할 프로시저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 그래서 예 단추 클릭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ma 라고 변수를 설정해 주도록 하고 msgbox에 prompt가 영업소 이용관리 작업을 종료할까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추는 vb yes no죠 vb yes no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ma가 사용자가 이 단추를 클릭했다고 한다면 클로즈 메소드에 그 대상이 될 폼 이름을 작성해 줘도 되고요 지금은 뭐 해당 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닫히고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고서 보기 cmd 보고서 단추에 어쩌고저쩌고 매크로를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open report 자 조건문이 있네요 음 지역코드가 cmd 지역조의 컨트롤에 입력된 지역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해라 라고 있기 때문에 아 보고서의 그 원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역코드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equalid라는 필드와 비교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md 지역조의 네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서 출발지 별 아니죠 아니죠 보고서 출력 매크로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고서 출력 매크로 지정해주고 저장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에 관련된 보고서를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 끝이 났고 처리기능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쿼리 디자인으로 작업해 주도록 하고 통행요금과 그 다음에 지역정보 테이블을 이용해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라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출발지 코드와 지역코드가 이렇게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해라 이너조인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요 영업소 주소 필요한 빌드들 차종 그 다음에 요금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요금 이것도 요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자 출퇴근 할인요금은요 요금에 20% 할인율을 적용한 자 이 부분을 자 출퇴근 할인요금이죠 할인요금이라고 라이어스를 지정해 주고 원래 요금에다가 할인요금을 적용한 것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퀄이 결과를 표시할 때 일부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영업소 주소에 보면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얘는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조건에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부를 입력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like 연산자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rompt 문구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prompt 문구에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쿼리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남면 이라고 하고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미리 보기 그림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 형식이 다르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분의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서 만들도록 하고요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역별 통행용 뭐 뭐 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이라는 거 그룹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필드들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용 합계 통행용 합계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요 요약해 주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Elias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행용은 그냥 통행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통행용 합계 이렇게 보이도록 처리를 해 주고요 합계로 처리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로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보를 해라 실행해서 보면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죠 그러면 자꾸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지역별 합계 쿼리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열어서 통행요금표 단추 cmd 통행요금표 자 얘가 되겠죠 자 이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포함된 매크로 만들어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export with a formatting 이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개체유형은 테이블이죠 여기서 문제에서 통행요금 테이블을 내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출력형식은 엑셀 통합문서 xls x 형식으로 처리를 해 주고요 출력파일은 출력파일은 c drive에 지금 이렇게 정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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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적당한 정전으로 문제에서 지시하는 정전으로 이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자동 실행되도록 자동 시작을 해주고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된 매크로가 되죠 예를 놓여서 저장해주면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